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여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6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찬송 시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마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자신으로 온전히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고 오늘은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을 비워서 원래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마국간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온전히 헌신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과정을 오늘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종종 여러분 접속사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좀 유의하셔 보셔야 성경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으로, 그럼으로 이게 뭔가요? 인과관계를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선후관계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때 쓰는 말이 이름으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비어서 헌신하시고 십자가를 치셨으므로 그 다음엔 뭘까요? 그 다음을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고 또 무엇을 예언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알겠죠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할 때 참 그 어떻게 보면 코미디 상황극 같은 일이 벌어지죠 두 제자가 아주 실망에 젖어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칠마일이라는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슬그머니 동행하는 사람처럼 행인처럼 같이 와서 말을 거십니다 모른 척하고 사실은 얘기를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뭘 이렇게 얘기를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아, 모르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제자들하고 나사렛 예수일입니다 참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살아났다는 소문도 있고 지금 뭐 이러는데 자신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다 끝났어 이제 뭐 죽었는데 뭐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실망 속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약간의 창망하는 톤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시죠 이 어리석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제 그들을 창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될 일이 그렇게 될 일이었어 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약성경에 원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도 새로운 일이 아니야 누가 보면 24장을 잠시 여러분이 보시면 25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원래 그렇게 돼 있었던 거야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언 속에 그렇게 이미 작정되었던 것이다 하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놓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작정대로 일으실 일들을 했는데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또 예수님도 사실은 뭐예요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만 한 세 번입니다 최소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장로들과 서해관님과 대제수장들이 나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전혀 여기에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고 또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책망이 아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 듣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무라라는 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다지셨으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차례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2사에서 5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2장 13절 52장이 어디 나오죠? 2사에서 52장 어디 앞이죠? 53장 앞이죠 53장 앞인데 53장이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53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53장이 정말 여러분 구약의 예언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에서도 정말로 돋보이는 장이 2사의 53장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마치 거의 2사야는 예수님이 살기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치 십자가 밑에서 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낸 장이 바로 2사의 5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53장 많이들 외우시고 하시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게 있는 장이 53장이에요 그런데 단락을 잘 보시면 이거 53장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52장부터 시작입니다 잘 보시면 52장의 13절 뒤쪽으로 가시면 거기가 사실은 시작 부분이에요 어떻게 나오죠? 보라 하나님이 보라 그럴 때는 잘 보셔야 돼요 Behold 이렇게 나올 때는 뭔가 환기시키는 거예요 보라 내 종이 이 종이 누굴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 생각하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리니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어떤 때는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영화나 이런 걸 봐도 뭐 산전수전 다 됐고 죽었다 살았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살아 자 이 얘기부터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서두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52장 여기 마지막 절에 보라 내 종이 결국에는 뭐예요? 물론 생략되어 있지만 형통하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53장으로 가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 여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뭐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죽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홍찌도 없고 자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쭉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53장에 쫙 기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맨 끝으로 가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13절도 일종의 매짐인데요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론부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먼저 나오고 52장 13절 거기서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결국에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구속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몇 마지막에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온전히 자신을 버려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셔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예언된 뭐예요? 그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겠다라는 그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작은 부분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하나하나 예수님은 카운트하고 계셨어요 자신에 관해서 예언해 놓았던 그런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은 카운트하시면서 가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공격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중간에 가다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죽을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장수와 같이 예수님은 비상한 각오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당하시는 모든 능력과 또 고난과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셨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실 때도 내가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십자가를 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상에서도 달려있을 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상치라는 모두 그러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10편 22편 1절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참 다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10편을 묵상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끊어버리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뒤에 이제 22편 뒤로 가보면 예수님의 승리의 노래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슬픈 절망적인 절규와 같은 그 10편이 22편 뒤로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에 대한 찬양으로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성취하시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52사에서 52장, 3장으로 우리가 잠시 살펴봤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좀 다른 복음하고 좀 다르죠 약간 기소라는 각도나 여러 가지만 해서 다른데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사실 예수님의 갯사만의 기도가 그렇게 다른 복음서처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데요 예수님이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도지만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음부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성취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빌리포스 2장 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지저스보다는 예수가 더 가깝습니다 원어에 여러분 영어는 사실 발음이 이상해요 한국 발음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 예루살렘 이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지루살렘, 지저스 이거 다 이상해요 사실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은 뭐죠? 여호수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또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21절에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시작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자기의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는 말은 다 치루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It is paid in full 영어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다 완납했다 라는 말이에요 상행위 때 쓰던 그런 말인데요 영수증 같은데 요즘엔 손으로 잘 쓰지는 않는데 영수증 같은데 보통 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면 뭐라고 해요? 완납 하고 영어로는 paid in full 하고 찍찍 거주죠 사인해주고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치루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It is finished라는 말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바로 그게 예수라는 이름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노예였어요 뭐의 노예인가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잘 사람들이 알고 액자에 많이 걸어놓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뭐? 그 소리는 뭐야? 우리가 노예란 말이야? 우리는 여러분 그게 잘 못 들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에요 지금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준다고 하면 뭐 좋은 말이네 이렇게 듣지만 옛날에 여러분 노예가 있는 시절에 내가 자유를 줄게 얘기하면 뭐야 그럼 내가 노예란 얘기야? 이렇게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주 발끈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실제로 노예 맞아요 근데 아주 소위 자존심 부리느라고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디 수화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치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노예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인류는 죄에 종돼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인데 근데 참 비참한 것은 뭐냐면 비참한 줄도 모르고 거기 같이 산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그 무지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주임을 다 지시고 죄의 문제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 정말 이름의 의미처럼 그래서 사도양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실은 뭐예요? 아무도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무슨 여러분이 뭐 진짜 무슨 세기의 경기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주 그 손에 땀을 지면서 보잖아요 여러분 무슨 뭐 챔피언 권투 선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챔피언이고 이 사람 한 번도 저본 적이 없다 그러면 막 굉장히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보면 아 이번에 정말 이길까 질까 이런 긴장감이 어떻게 보면 있으면 좋은데 별로 없죠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3일 만에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다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죽어야 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대표예요 둘째 아담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실패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사흘 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자 이게 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걸 로마서 1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제가 보통은 부활절 설교할 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교리들은 사실 다른 종교들도 여러 좋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도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윤리, 도덕, 사랑 이런 걸 가르치는 종교처럼 보이는데 정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고련된 전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듯이 뭐예요? 우리는 정말 저를 비롯해서 다 최고의 사기꾼들이 되는 거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헛된 걸 가지고 계속 인생을 거기다 허비하고 헌신하고 물질, 시간, 인생을 다 거기다 바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3절부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사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자, 요거 요지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능력을 많이 행할 때도 사람들은 뭐래요? 아,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셨다 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가끔 말 잘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좀 스케일이 다르긴 한데 예수님하고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에이, 뭐 그런 사람 또 하나 나타났나 보다 옛 선지자들, 그러니까 엘리아다 엘리아가 다시 살아났다 또 다른 예레미야가 살아났다 다른 선지자가 또 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또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과연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과연 진실되게 성취되었다 성취된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뭐 선포됐다 인정되었다 인정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그 프로젝트는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왜 북한이 또 뭐 하나 쏴가지고 떨어졌죠? 자 그럼 뭐 이렇게 뭐 인공인성이고 무슨 뭐 미사일이고 이런 거 쓰면 어떡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쏴가지고 그냥 뭐예요? 잘 갔다가 다시 도착해야 끝난 거예요 뭐 땅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다 성공 박수치고 아 잘됐다 하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한 바퀴 다 미션을 다 수행하고 돌아와서 딱 도착해야 그때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구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과연 우리의 죄는 완전히 치러졌구나 죽음으로서 치러진 것이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은 뭐예요? 똑같은 다른 죄 있는 다른 인간들하고 똑같은 것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과연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 구원자로서 온전히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구원자로서 성취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나요? 이게 주라는 말인 말이에요 주 이 말이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말인데요 특히 이제 원어성경을 보면 조금 이게 그런 게 원래 구약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호와 라는 말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성호 거룩한 이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놨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걸 읽지를 못했어요 테트라그메론이라고 해서 이 글자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감히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야회라는 그 이름 뭐라고 사실은 그래서 아무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발음을 사실은 어쨌든 근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바꿔서 읽었어요 뭐라고 바꿔냐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아무튼 영어성경에 번역하는 이 전통에서도 우리나라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성경에는 l-o-r-d를 다 대문자로 써서 번역을 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건 여호와예요 우리나라는 성경을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성경에는 l-o-r-d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히브리 전통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주 라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요 헬라오로 가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데 에고에이미라고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I am 예수님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예수님이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에고에이미인데 그게 뭐냐면 I am 그게 출애극기 3작에 나오는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라는 그것과 연결이 돼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하시겠지만 예수님이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이 곧 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것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여기 뭐예요? 주라 신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게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은 사람인데요 원래 도마 빼고 열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해줘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됐어 됐어 그만 그러면서 나는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믿지 않겠다 I will not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스토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 다음번에는 도마까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서 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너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한 고백이 뭐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이 바람이 부는 파도와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도 뭐예요? 저가 위기에 도대체 누구시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참 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자주 창망을 하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있겠으면 얼마나 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같이 따라다니고 떡 먹고 좋다고 그러고 오병이요 맨날 이러고 큰 소리치고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서야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또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50% 사람 50% 하나님이 아니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100% 사람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렇게 가장 높은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이게 바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제 결국 모든 그 다음에 이걸 좀 풀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모든 무릎으로 그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사실 아직은요 그래서 은혜의 시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작년에 여기 있던 요절이 뭐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 하겠죠 아직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이거는 Limited Time Offer입니다 여러분 시한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Time's Up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 좀 반역이 일어나면요 가끔 이렇게 왜 테러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인질로 잡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보통 거기 쭉 뭐 수화팀이고 뭐 그거 둘러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흥정을 합니다 방송 같은 거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이제 기회를 줄 테니까 몇 시까지 뭐 인질날 풀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좀 사면해 줄게 죄를 좀 감해 줄게 뭐 그렇게 좀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시한을 정해놔요 거기에 시한을 정해놔서 그 때까지 협상에 응하고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하면 그 다음에 무력 진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피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주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영역을 어둡게 하고 자기의 쫄개들 천사들을 이제 거느리고 자기의 왕국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왕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했어요? 거짓 아비 사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속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내서 마지막 아까 말하자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기회를 줄게 누구든지 보건을 믿고 남은 용서 다 해주고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어퍼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좀 감면해 주는 거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없는 것처럼 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금이 좋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보금을 빨아들이는 자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온전히 용서를 받아서 마치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대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어퍼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정말 그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주시고 죄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남은 거는 진압밖에 없어요 게시록에 보면 계속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자예요 그래서 게시록 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글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1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날의 아주 두려움을 어떻게 하냐면 산하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느니 산에 깔려 죽고 돌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디인 것 같은데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 그냥 꽁꽁 묶어다가 지옥 가까이까지만 좀 가고 가서 그 히트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좀 깨닫게 하고 싶다 전노선가 거기도 나오죠 사람들이 심판이 아님하니까 담대해집니다 죄를 범하는데 에이 뭐 그런 거 없어 심판은 무슨 심판 맨날부터 그러더니 베드로우스 3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니들은 맨날 심판 심판 에이 세상 종말이 오니까 니들이나 잘 먹고 잘 준비하거라 이러는데 정말 심판이 올 때는 이렇게 두렵게 옵니다 그래서 사나 바위 하나를 가려라 그러한 심판이 오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는 뭐야 강제로 무릎을 꿇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무릎이 꿇린다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를 찌른 자나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모든 자나 다 뭐예요 강제로 무릎을 꿇릴 날이 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꿇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입으로도 뭐예요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시는 계획이고 그래서 게시록 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일이 바로 천국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그랬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랜 플랜입니다 파노라믹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런가 제 가운데 죽었던 저희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그 진노와 저주를 다 주님의 몸에 쏟아 부으셔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친히 들어가시고 그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또 영광의 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